CTS 두람노 성경교실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유한교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절반 지금 이르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7개의 봉인이 다 해제된 다음에 이제 막간에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서 나팔 소리가 나오게 되는 7나팔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7나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7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힘없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돌아오게 되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8장 6절입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발회를 준비하자라 천사들이 나팔을 이제 불려고 합니다. 일곱 나팔 마치 일곱 봉인이 있었던 것처럼 일곱 나팔을 이제 순서대로 불려고 그러는데요. 이 나팔은 무슨 트럼펫처럼 금과 낫기 이런 나팔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볼 수 있는 양각 나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양의 뿔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그런 나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팔을 불게 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두 번째는 전쟁을 선포할 때 세 번째는 회계를 촉구할 때 이럴 때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세 번의 어떤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게시록에서 일곱 나팔의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것은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사탄에 대한 전쟁, 악한 세력들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그냥 심판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나팔 환상이 아니라 회계를 촉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그냥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왜 하는 거냐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팔 환상을 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일곱 나팔이 이제 소개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악에 대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악한 자들이 회계하기를,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과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이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양한 어떤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전쟁입니다. 목적은 애굽 사람들을 회계시키기 위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뭘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내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도록 풀어줘라. 이것을 촉구하려고 하는 것이 열 가지 출애굽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일곱 가지 나팔의 환상도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의 재앙과 비슷한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은 일종의 출애굽이 아니라 출로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로마를 위한 심판의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로마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로마에 대해서 악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로마로 하여금 회계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핍박하지 마라. 내 백성을 왜 괴롭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7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우박과 불로 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땅이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2번, 3번, 4번의 나팔을 불게 되면 땅, 그다음에 이제 바다, 강, 그리고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들이 순서대로 이제 타격을 입게 돼요. 자,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땅과 강, 바다, 천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관입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가 뭐냐. 땅이 있고 또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해, 달, 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창세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죠. 바다가 있죠. 해, 달, 별을 만드시죠.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우주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냐면 땅이든지 강이든지 바다이든지 해, 달, 별과 같은 천체이든지 어디도 피할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로마 당신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내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당신들은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다. 우리가 육장에서 봤었던 여섯 번째 봉인을 해제했을 때 땅의 임금들이나 고관들이나 장군들이 그 핍박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들에게 심판이 임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굴에 숨기도 하고 바위쯤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가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들의, 이스라엘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출애굽 제안 가운데에서도 애굽을 그냥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로마에 대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막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땅이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식물들이 타버린 겁니다. 먹을 게 없어지는 거겠죠.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일곱 봉인, 칠인의 환상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이 하나의 패키지로 존재했죠. 이게 뭐였냐면 군대의 힘, 또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핍박,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거, 이런 것을 써서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곱 나팔은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거꾸로입니다. 칠일 재앙에서 이 4개의 봉인이 성도들에 대한 로마의 핍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은 이 성도들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판이 마치 칠인, 일곱의 봉인에서 1, 2, 3, 4. 이 봉인이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던 것처럼 이제 일곱 나팔의 1번, 2번, 3번, 4번은 로마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나팔은 뭐다?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땅에 불이 떨어져서 우박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우박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레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순서는 좀 다르지만 추레굽 재앙과의 연관성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나팔은 뭐냐? 8절, 9절에 보시면 이 둘째 천사가 이제 또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요. 나아가서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배도 파손됩니다. 3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땅이 심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가 바다예요. 바다가 피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추레굽 재앙의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물들였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만들죠.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로마의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는 것은 그 로마가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약탈해가지고 로마로 운반하는 그 운반선입니다. 이 운반선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지금 로마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어요. 이랬더니 커다란 큰 별이 하늘에서 이번에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물에 떨어지죠. 그랬더니 강물이 어떻게 되냐? 쓴물이 되어버려요. 강물이 쓴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실 물이 부족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3분의 1입니다. 땅도 3분의 1, 바다도 3분의 1, 강도 3분의 1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물 부족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2절에 나오는데 네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지게 되죠. 해나 달이나 별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된 것은 이를테면 그 추레굽 재앙의 아홉 번째 재앙, 어두움의 재앙과 비슷한 것이죠. 맨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앞에 추레굽 재앙에 보면 어둠이 임하게 돼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심판들은 지금 다 3분의 1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죠. 왜 이렇게 한다고요? 회계를 촉구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회계에 기대가 없다 그러면 그냥 전체를 다 타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회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3분의 2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7나팔 재앙의 1번부터 4번까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이나 또는 강, 바다, 또 천체 이런 거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세계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직접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고 또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이 피조세계일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땅이나 강이나 바다나 천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엉뚱한 것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그 습성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게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지금 나팔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다시 유학해 보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땅, 두 번째가 바다, 세 번째가 강, 그리고 네 번째가 천체. 이렇게 네 가지 나팔재앙이 임하게 돼요. 3분의 1의 타격이 있다라는 것은 회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출애굽재앙의 경우처럼 지금 애굽이 돌아오기를, 애굽이 회계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로마에 대해서도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1, 2, 3, 4 네 가지의 나팔재앙이 임했는데 로마가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돌이키지 않았겠죠? 출애굽재앙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13절 봐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가지의 나팔이 지난 다음에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요. 또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화, 화, 화. 마치 그 까마귀 소리처럼 독수리가 소리를 내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몇 번 있습니까? 세 번. 일곱 개의 나팔 중에 네 개는 지나갔고 이제 세 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화가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뭐하라는 걸까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도 돌이키지 않느냐. 빨리 돌이켜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 소리는, 화를 외치는 소리는 절대로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 고막을 뚫고 들어와서 막 때리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소리라는 이야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 환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9장 1절로 다섯 번째 나팔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나팔 재앙, 일곱 개의 나팔은 일곱 개의 봉인, 이 환상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 봉인이 1번부터 4번까지가 로마에 의해서 성도들이 당하던 핍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일곱 나팔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서 로마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봉인은 뭐였냐면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이 네 가지 심판을 당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와주세요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내용으로 나왔어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가운데서 다섯 번째 나팔은 뭐냐? 이 가장 밑바닥에서 뭔가가 올라와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죠.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땅의 제일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9장 1절에 보니까 천사가 한 명이 내려오는데요. 이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적행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보통 어비스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뭐 사탄의 감옥 또는 악인의 감옥 뭐 이런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사탄이 갇혀있는 곳인데 나쁜 자들이 갇혀있는 곳인데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서 뭐하냐?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무적행을 열어버립니다. 이 무적행을 연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아스팔트 길가에 보면 맨홀 뚜껑 있잖아요. 그 맨홀 뚜껑을 우리가 열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오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하수가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죠. 또 무슨 다양한 무슨 케이블이 묻혀있기도 하죠. 거기는 이제 어둡습니다. 캄캄하고요. 냄새가 나죠. 때로는 가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무적행의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막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고 그와 함께 뭐가 올라오냐면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번째 인 환상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나팔 환상에서는 연기가 무적행 맨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메뚜기가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되게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언가를 쏜다는 힘이에요. 뭔가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보통 메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메뚜기가 딱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이 어두워져버려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추레굽의 재앙 가운데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 메뚜기들이 때때로 어떤 지구천의 어떤 것들은 확 지나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메뚜기의 소리도 요란할 뿐만 아니라 곡식이며 다 먹어버리고 하늘을 뒤덮어서 어둡게 되어버렸대요. 마치 그것처럼 땅에서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니까 하늘이 어두워져버려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메뚜기가 올라오고 이 메뚜기는 또 힘도 얼마나 센지 전갈처럼 막 물어제끼는 이런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러면 이 메뚜기가 뭐하냐. 4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주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증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하라 하시더라. 예. 자 메뚜기 때가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이건 여러분 원래 메뚜기가 해야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원래 메뚜기는 식물들을 갉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뚜기 보고 식물을 먹지 말고 누구를 공격하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7강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 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묘사가 되었죠. 이들은 능이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메뚜기에 의해서 공격 대상이 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메뚜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큰일 났네. 그럼 여러분 메뚜기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될 사람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출애굽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누구겠어요? 애굽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게시록의 배경으로 보자면 로마에서 왕로로 다는 사람들, 군인들, 또 로마에 편들어서 장사하면서 사는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골라서 물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떤 메뚜기에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메뚜기에 주어진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길을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메뚜기가 와가지고 달라들어서 물어요. 이거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쌤통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러면 메뚜기는 그러면 어떻게 괴롭힐 거냐. 5절에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메뚜기에게 명령이 이렇게 하달됩니다. 죽이지는 마라. 전갈처럼 쏘는 권세가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 보고 메뚜기야 죽이지는 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나쁜 사람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람들 저들을 괴롭히기는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마라. 여러분, 이렇게 메뚜기에게 시달리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됩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섯 달. 5개월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죽이지 마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다섯 달이라는 시간은 왜 주어진 걸까? 왜 이 5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창세기의 7장의 21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 기간이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50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150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심판이 임했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있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메뚜기의 공격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5개월 동안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150일 동안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들이 그러나 죽지는 않고 이제 5개월 동안만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능하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적행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메뚜기 부대예요. 장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름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오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오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를 끌고 가는 왕이 있는 거예요. 장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힘이 군사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는 왜 이렇게 군사력이 강했냐면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사령관과 같은 이 장수들이 참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수들이 아주 용맹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맹함을 자랑하는 로마의 장수들보다 더 뛰어난 장수들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에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이렇게 힘센 장수가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공격 빠져라 공격 빠져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의 군대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섯 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다섯 번째 나팔 메뚜기 재앙이 임했는데 로마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돌이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화 화 화 세 번 했죠. 첫 번째 화가 지나갔어요. 이제 두 번째 화. 다시 말하면 여섯 번째 나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장의 13절 14절로 넘어가게 되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 하나님과 금재단을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흥흥한 위라에 덜어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금재단 내 불에 있던 거기에서 내 불로부터 그 금재단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금재단. 여기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금재단이 어떤 곳이냐면 8장 3절에 보면 그 일곱 봉인이 다 해제되고 일곱 나팔이 나오기 전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들여졌던 곳이 금재단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던 곳이 금재단인데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던 곳으로부터 소리가 나와요. 한 음성이 나와요.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들려주시는 거죠. 뭐라고 들려주시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내 천사를 풀어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천사를 풀어줘라. 여러분 이 내 천사는 지금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천사들입니까? 큰 강 유브라데는 어떤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내 천사가 누구일까? 하도 천사가 많이 나오니까 종류도 많고 일곱 봉인을 떼기도 하고 나팔도 불고 또 아까는 7장 1절에는 그 사방에 동서남북에 가서 바람을 당기고 있던 이런 천사들도 있었죠.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7장 1절에 나오는 이 네 천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려고 바람을 쫙 당기고 놔라 그러면 놔버리면 끝나는 건데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한 거냐면 가서 풀어줘라. 그런데 어디에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브라데 강에다 풀어주래요.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이 유브라데 강은 구약 성경으로 배경으로 보자면 본래 이곳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그 가나한 땅이 있죠. 가나한 땅에 이 동쪽의 경계선 역할이 됩니다. 가나한 땅에.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보자면 신약 성경의 로마 전체로 보자면 로마 전체의 동쪽의 경계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그 로마 당시에 로마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지만 그 유프라테스강 너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프라테스강 너머에는 파르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엄청 힘센 군대가 있었습니다. 주로 마병대가 강했어요. 기마부대가 아주 강해서 이들이 유프라테스강을 넘어와서 로마를 침공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유프라테스강 너머에 있는 파르디아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 참 무서워했던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프라테스강 유브라데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경에 나오는 거기에다가 네 명의 천사를 풀어버리래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들이 이제 로마에 대해서 무언가 대대적인 심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 우리가 이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잡고 있었잖아요. 7장에 보면 7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네 명의 천사들이 7장 1절에 보니까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다 인친 다음에 이제 이 바람을 놔버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유프라테스강에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뭔가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개의 나팔 가운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마지막 5번에서는 이 메뚜기들이 5개월 동안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이 로마의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이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무언가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15절 봐보세요. 15절. 15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은연을 유시해하여 사람 3개의 일을 죽이도록 주지에 대한 사이도다. 여기에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5개의 나팔까지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얄밉지만 로마를 죽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4명의 천사들을 유프라테스 강에 풀어버렸더니 사람들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출애굽 제안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출애굽의 10가지 제안 중에 뭐와 비슷한 것 같으세요? 마지막에 10번째, 장자 심판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체 하나님이 1번부터 9번까지 하다하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0번째 제안으로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게 하겠다. 그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갈 때 죽음의 신이 이 문설주를 넘어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거기에 장자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천사가 이 애굽 온 땅을 뒤집었던 것처럼 지금 유프라테스 강에 이 4명의 천사들이 딱 풀어지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년, 월, 일, 시를 정해가지고 그 날짜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숫자가 몇 명이냐. 이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마병대가 몰려오는데 2만만이라고 되어 있죠.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 개? 대략 8개. 그래서 이것은 2억, 2억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2만만 그러면 동그라미가 8개가 붙어서 9자리 단위의 2억의 군대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숫자로서의 2억이 아니라 우리가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무지하게 많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이렇게 타격을 입힌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을 만큼. 자, 로마 제국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 난 거예요. 엄청나게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7개의 봉인된 환상 가운데 여섯 번째 봉인을 해제시켰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땅의 임금들, 또 땅의 군대의 어떤 장수들, 또는 장사를 많이 하던 무역 상인들, 또 로마에 동조하던 자유인과 종들, 이 사람들이 그 여섯 번째 봉인이 해제됐을 때 심판이 임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굴에 숨고 바위툴에 숨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지금 제대로 펼쳐진 겁니다. 이게 완전히 펼쳐져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3분의 1의 타격이 임하게 돼요.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가 뭐냐. 17절에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됐을 때 소돔 유황이나 불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만큼 쑥대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3분의 1이지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여기 지금 15분이죠. 5명이 이 중에서 그대로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3분의 1 그러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청난 숫자예요. 장자가 죽임을 당한 애굽의 열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지금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돈을 의지해가지고 군사력을 의지해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힘이 세다. 그래서 이 나팔,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너무 답답해. 20절과 21절 봐보세요. 20절, 21절. 9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모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흐름은 누구와 독서의 감상의 재단으로 또는 살인과 복수와 은혜과 두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했다, 안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출애굽 재앙 당시에 장자들이 심판을 받고 나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냈죠. 가라! 꼴보기 싫다, 가라! 그런데 보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기마병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돌이킬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완고하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이 사탄의 힘은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힘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회개하지 않는다. 이럴 때 여러분, 성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이거를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갑니다. 이제 얼씨구나, 우리가 엔진은 종사리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나간다, 가는데 조금 이렇게 가고 나니까 저기 문말치에서 보니까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패닉이 되는 거예요. 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죽었네. 홍해가 우리 다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런 이유를 어떤 그 답답한 마음, 그런 어떤 답답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돼요.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로마의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3분의 2를 심판하셔서 죽이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 1절에 거기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도 같으며 자, 또 다른 환상이 나오는데 이제 힘이 아주 센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 2절과 3절에 보면 이 힘센 천사에게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펴져 있는 두루마리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펴져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계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셨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모든 봉인들을 해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이제 어떻게 됐다? 봉인이 해제됐다. 그래서 그게 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힘센 천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일곱 우레의 소리를 막 이야기합니다. 일곱 봉인이 이야기 나왔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이 천사도 일곱 우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은 습관적으로 또 적으려고 해요. 이게 뭔가. 근데 적지 마라. 왜 적지 마라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렇게까지 말을 듣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다리지 않겠다. 3분의 2를 심판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된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 하늘로부터 특별한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뭐하라고요? 가지래요.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천사의 손에 있는 겁니다.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가 이제는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받으라고 말하냐. 9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루마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개시의 말씀이잖아요. 이 개시의 말씀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 사도 요한아 네가 먹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11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먹은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 나라, 방원, 임금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지금 3분의 1이 죽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로마의 모습, 사탄의 모습. 그러나 두루마리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최후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요한아 먹어라. 먹고 지금 당장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증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언을 하고 가서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예요. 우리가 증언자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만큼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악한 자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절망에 빠진 것 같아요. 마치 그 홍해 앞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이미 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과 심판이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벌벌 떨지 말고 뭐하라고요? 두루마리를 먹고 이것을 완전히 소화시켜가지고 가서 전하라. 이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걸 먹었더니 입에서는 너무 달아요. 이게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나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소화가 되어가지고 배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왜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입에서 맛볼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건 좋았는데 이걸 내가 소화시켜가지고 손과 발로 살려고 할 때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입니다. 이해한 만큼 가지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사명이 되고 동시에 흔들리는 이들을 붙들어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다? 바로 이 마지막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단지 뭔가 무슨 역사의 시간표, 수수께끼, 코드 이런 거 알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홍해 앞에 놓여 있고 애굽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흔들리는 성도들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소화시킨 말씀을 증언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강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